시원 안녕 시원 시원이 동생 만나고 왔어 동생 보니까 어때? 응? 더 찍으면 안 돼? 응 그만 찍어? 뭐라고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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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제일 힘들어 제일 많이 온 거야? 글쎄 어떡해 아빠 살려줘 시원아 여기 보고 뿌얀 보내주세요 하하하하 여기 할머니 자리야 아빠 거기 할머니 자리다고 아 차 차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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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으흠흠흠흠흠 아잉 먹어보세요 아하핳 먹어봐 먹을수있어? 성공 성공 하원이 입으로 먹네 원래 입으로 먹는거지 하원이 양세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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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원이 200일 축하해요 나 핸드폰 샀잖아 아 혹시 연결을 못했지? 프로 근데 이거 이렇게 조금만 나올지 몰랐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응 22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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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습니다 아 끝발 끝발 2일 2일 4일 5년 12시 14 아아! 어우 예뻐요 하나에서 먹어, 하나에서 셋에서, 쪼쪼쪼, 쪼쪼쪼 아님, 나 한 번 더 나에게 한 번 즐겨줘 incoming 샷나 עם시킨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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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ogram 이준기 아비해 이거 어린hor 8초끼가 막아버린다고 멋있게 주면 손으로 즉각을 찍어서 극신을 잘 쓰지 않은 곳 물총으로 비행기 싸도 비행기까지 안 날아가지 아빠 여기 복숭아 얘 빨리 밥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어? 아니 주영아 피자도 가져다 먹고 다 먹어 시-작 안녕하세요 장준영입니다 이거 내내? 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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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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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보세요 졸먹을 사람 손들어 엄마 엄마 잘려줄게 거기 앉아주세요 김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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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조심히 내려오세요 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